댓글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해주시고 계세요 백신 토크 한번 가죠 네 백신 토크 사실 어제죠 어제 어제 이제 동혜씨랑 저랑 백신을 맞아가지고 네 저는 이제 왼팔에 맞아가지고 왼팔을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태고 저는 오른쪽을 맞아가지고 오른팔을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태에요 네 그리고 저는 아직 저는 버텨보려고 네 그 타이레놀을 일부러 참고 안 먹었어요 아직까지 안 먹었는데 제 생각엔 저는 오늘 이 생방이 끝나고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끝나고 또 스케줄에 하나가 더 있어서 아 먹어야 돼요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이게 이제 막 오네요 저는 아침부터 어제 밤부터 좀 아팠다가 아침부터 막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몸이 힘든데 이거 저희 데니쇼 작가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어떤 거요 이 사진 저희가 인증샷을 이거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낼 테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나중에 아 나중에요? 어 나중에 나중에 어 왜요? 나중에 어제 맞았는데? 나중에 할게요 네 뭐가 문제지? 괜찮은데? 아니요 나중에 나중에 잠시만요 해봐봐요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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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문제예요? 일단은 얘기를 좀 해요 뭐가 있어요? 아니 얘기를 좀 해봐봐 일어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맞아요 쳐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타이널을 먹어야 되나 했는데 좀 참았다가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약간 좀 온몸에 약간 좀 근육통이랑 맞아요 약간 그 살짝 으슬으슬한 그런 느낌들 약간 그런 게 약간 우는 것 같네요 좀 약간 쳐지고 눈이 막 침침하고 눈 좀 따갑고 시리고 시리고 네 그래도 저희가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드리면 안 되니까 네 촬영장을 가던 여기 데미지쇼로 오던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저희도 이제 결정을 내리고 맞았습니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뭐 힘내서 네 해야죠 그렇죠 네 네